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LG디스플레이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342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3시 4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구요. 현재 LG디스플레이는 3% 이상의 상승으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LG디스플레이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그냥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현재 기술적인 흐름은 어떤지에 대한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하나의 그냥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대표적인 LCD, OLED 패널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인거죠. 그동안에는 LCD쪽에 사실상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사실상 LG디스플레이가 대형 LCD쪽에 그동안에 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서 사업 재편을 하고 있는 거죠. LCD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OLED 쪽으로 지금 이제 사업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OLED 쪽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LG디스플레이에 주가가 또 상승하는 하나의 이유이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LCD 패널 가격이 상승한 부분도 다소 수익성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LCD를 점진적으로 접고 OLED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고 LCD 쪽에서는 이제 중국이 워낙에 공급 물량을 늘려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수익성이 악화가 돼서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이제 OLED 쪽으로 사업이 재편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소형 OLED가 있겠고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이제 부분에 들어가는 중소형 OLED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TV나 이런 대형 OLED가 있겠죠. 그동안에 이제 LG 쪽에서는 이 중소형 OLED가 조금 열세였거든요. 열세였고 대형 OLED 쪽에서는 강세였고요. 상대적으로 삼성은 중소형 OLED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죠. 삼성은 중소형 OLED에서 강세였고 대형 쪽에서는 열세였거든요. 이런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같은 경우가 중소형 OLED 쪽에서도 점진적으로 고객사를 다변화를 통해서 그동안에 좀 적지 않았던 부분들을 계속 줄여가고 있고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이번에 아이폰 12에 LG가 2천만 대 정도, 2천만 대 정도를 공급을 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더 많은 그런 물량들을 공급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아이폰에 이어서 나중에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은 LCD가 들어가지만 나중에 OLED로 전환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삼성이 먼저 공급을 하게 될 거고 그 이후에 LG가 공급을 하게 될,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하게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 중소형 OLED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 OLED는 뭐 TV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중소형 OLED 쪽에서는 또 차, 자동차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또 플라스틱 OLED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자율주행차다, 전기차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웬만하면 다 전장 부품화되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처럼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자동차도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선택하고 막 이렇게 하는 터치식으로 이렇게 또 전환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디스플레이 수요나 OLED나 뭐 이런 부분의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직까지는 OLED 쪽에서는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선점했을 때 LG나 삼성 쪽에서 크게 또 그 시장에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동안 LG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하락 흐름들을 좀 보였다가 이번에 이제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추세 전환의 결정적인 요인은 3분기 실적 개선 3분기 실적이 흑자 그 다음에 4분기 발표는 아직 안 났지만 4분기에도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4분기까지는 원래 한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한 9월 10월까지만 하더라도 3분기까지는 흑자다. 근데 4분기에는 적자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LCD 패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뭐 수익성이 계속해서 또 개선될 수 있는 여지 속에서 4분기에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 오히려 흑자 전환 폭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한 번 쉬었다가 다시금 4분기 실적의 기대감 속에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LG 전자발 또 호재까지 터져버리니까 같이 또 LG 디스플레이도 움직여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견조한 상승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승세를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승 흐름들이 언제 끝난다 이런 것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뭐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죠.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주가는 결국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선반영에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때도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조금 멈추다가 조정을 보였듯이 현재도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4분기 실적 발표 시점이 되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뭐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좀 주춤주춤 거릴 수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좀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추세가 견조하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상승으로 이끌었던 외인들 외인들이 요새 조금 이제 얘네들이 변심이 생겼는지 5일 연속 팔다가 어제는 잡아주다가 오늘 또 팔아버렸거든요. 어제 최근 5일 동안 팔고 어제는 다시 잡아주고 근데 오늘은 또 팔고 이게 이제 외인들이 그동안에 이 밑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해온 거죠. 한 천만 주 이상의 매집을 해왔었는데 여기서는 매수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씩 더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얘네들도 조금 이제 가격적인 이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에 제가 이 영상을 이때부터 아마 찍었을 텐데 이 종목에 이제 저항대 가격을 하나하나 선택을 해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16,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18,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2만원 정도로 봤거든요. 한 2만원 정도가 저항대가 될 수 있다고 봤죠. 제가 밑에서부터 찍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 이때 올라올 때 한 16,000원에서 좀 주춤했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18,000원에서 좀 주춤하다가 여기서 호재 터지니까 2만원까지 한 방에 가버린 케이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기술적인 저항대나 이런 부분들은 다 터치를 했다. 그럼에도 주가의 그런 이제 상승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견조한 만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는 여전히 있지만 다소 여기서 외인들이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좀 불안 요소로 봐야 되겠죠. 불안 요소로 봐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LG가 3분기도 좋았고 4분기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내년에 OLED 시장의 확대에 따른 매출 증대나 이익 개선세도 큰 폭의 확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현재 시점이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항상 이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없죠. 상승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정이 나오게 되고 조정 이후에 또다시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후에 가격적인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좀 매수나 이런 타이밍을 잡아올 수는 있어도 지금의 관점에서는 뭔가 이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을 우리는 이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을 사는 거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너무 높이 사면 수익이 안 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저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을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담될 수 있죠. 그래서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역시나 이 흐름들을 계속해서 저는 추종해도 좋다라고 보고요. 올라갈 때는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2만원대 18,000원대 18,000원대는 뚫었으니까 이제 2만원대에서 지난번에 터치를 한 번 했는데 다시 또 2만원대 온다면은 비중을 한 번 정도 좀 줄여놓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머지를 가지고 21선 21선의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좀 타고 가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추세를 원래 이렇게 정배열로 가는 거는 정배열로 가는 종목들은 5일선 깨지면 11선이 받쳐지고요. 11선이 깨지면 21선이 받쳐줍니다. 21선 깨지면 61선이 받쳐주기 때문에 다소 좀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2평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21선 정도까지 현재 61선 정도까지 여유를 두고 가기에는 너무 괴리가 크니까 한 21선, 21 이동평균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흐름을 타고 가면서 이런 추세적인 상승 흐름 속에서 더 간다면 더 가는 대로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높여보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2만원대를 넘어가면 다음번에는 얼마까지 갈지 그거는 예측하기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만원대를 뚫어버린다면 그 다음에는 말 그대로 얼마까지 갈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를 보지 말고 지지라인 또는 추세 방향을 보면서 가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LG디스플레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장중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8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댓글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아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온다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또 떨어지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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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